어려운 이야기 좀 하시죠 최재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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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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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! 네? 떡은 이 집이 제일 맛있는 고객님! 맛있어! 다 내 지원분들! 얼마나 더니깐! 한 번만 주세요! 맛있어! 지셔! 지셔! 아잇! 나 안 먹어! 떡 하나 또 이렇게 주셔야지! 아 좋아! 먹어야 맛인데! 네네! 딱이 나와서! 아! 아하하 저 사람 있는데, 저 사람 어디 땐까? 먼저 오잖아! 네